오늘의 용의자 스테이씨 각자 이름하고 맡은 역할이 뭐예요? 네 저는 스테이씨 시은이고요 깜찍하면서도 시크한 메인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저는 스테이씨 이은이고요 카리스마와 리드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스테이씨 제이고요 칼을 맡고 있어? 아니요 시크함과 두더함을 맡고 있는 막내 제이입니다 올라온 이유가 뭐야? 일단 컬투쇼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나오고 싶었고 그리고 저희가 런트유로 컴백했기 때문입니다 컨셉이 뭐지? 컨셉은 강렬함과 팀프레쉬입니다 팀프레쉬? 팀프레쉬라고 저희만의 장르입니다 팀프레쉬? 이게 뭐지 궁금한데? 그렇다면 물불안가리고 달려들게 달려가게 만들던 학교 점심시간 메뉴는 뭘까? 하나씩 얘기해볼까? 연어 스테이크? 연어 스테이크? 스파게티? 스파게티? 치킨? 치킨 자 오늘은 스테이씨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적! 30분! 자 스테이씨 어서오세요 컬투쇼는 첫 출연입니다 완전체로 왔으면 좋았을텐데 새 멤버만 오늘 모시게 되었어요 정식으로 인사 좀 해줄까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그래요 스테이씨 데뷔 때부터는 저도 노래를 많이 틀어서 틀기도 했고 여기서 에이셉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에이셉으로 빨리 소개할게요 아 네 스테이씨 브리핑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곡가 블랙아이드 필승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걸그룹 스테이씨 수민, 시은, 아이사, 세은, 윤, 제이 6명 전원 비주얼 센터 전원 올라운더라는 수식어를 달고 2020년 11월 So Bad로 핫 데뷔!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그냥 쾅쾅! 팡팡! 찍자마자 2017년 4월에 발매한 에이셉의 포인트 안무 꾹꾹이 춤이 큰 화제를 일으키며 대세반열에 합류! 연예활미한 색안경도 히트를 치며 음악방송 1위까지 달성! 국내 시상식에서 10관왕을 수정하며 성공가도를 달리다! 2021년 2월 21일 2집 미니앨범 Younglove.com으로 컴백 타이틀곡인 런트유는 발매 직후 주요 음원 차트 최상위권에 오르고 동시에 모든 수록곡이 실시간 차트에 진입해 성공! 당첨에 저돌적으로 최정상을 향해 가속적인 아이돌 그 이름은 바로 스테이씨! 여기가 좀 차려봤는데 어때? 괜찮아? 최고예요 최고! 잘했단다 방송국 놈들 칭찬 좀 해줘야지 열심히 하거든요 자 그러면 혹시나 좀 더 추가하고 싶거나 빼고 싶은 거나 그런 거 있어요? 개인적으로 또 늦고 싶은 거 이 브리핑 자료에 참고가 돼서 아마 다른 방송국에서도 참고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저희 시상식 MC를 맡았던 MC 유망주가 있다는 점도 조금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 본인 직접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스테이씨의 시상식 MC를 맡았던 MC 유망주가 스테이씨에 있다는 거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상식 MC? 시은이 형 가온차트라고 가온차트 알죠 네 가온차트 MC를 처음으로 맡게 됐었습니다 재밌었던 거예요? 어때요? 네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요 이게 진행이 재미있어요 맛을 들이잖아요 네 그게 진행병이라는 게 사실 이게 약간 중독적이거든요 뭔지 약간 알 것 같아요 어떤 자리에 가면 계속 바이크 잡으려고 그러고 일부 타고 진행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MC도 어울린다는 거네 감사합니다 와 이것도 챙겨주네 또 팀원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본인이 또 다른 멤버들 거 추가하고 싶은 거 얘기해 줘야지 저희 스테이씨는 정말 만능이거든요 만능이에요 저희 멤버 전원이 비주얼센터라며 네 저는 비주얼인데 저는 만능이라서 여기 예능캐가 또 있습니다 예능캐가 있고 예능캐 있고 생각해보니까 여기 또 화가도 있어요 화가 그림을 잘 그려 그림 너무 잘 그려가지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요 제이요 제이요 미술 전공을 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취미가 그림 그리기라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많이 그냥 취미를 했다 보니까 개미로 그리다 보니까 네 맞아요 나중에 뭐 앨범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디자인이나 그런 그랬으면 좋겠네요 스테이씨를 자세히 취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데뷔 후 초고속 성장 중인 걸그룹 스테이씨인데요 여섯 명 중에 시은, 이윤, 제이가 왔는데 기준이 뭘까요? 저희가 세 명이 뽑힌 기준이 뭘까요? 네 기준을 생각해봤는데 저희가 데뷔하고 나서 라디오를 많이 가봤지만 저희 이렇게 세 명의 조합으로 간 적은 오늘이 처음이더라고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저희 셋의 케미를 콜투쇼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사무실에서 오늘 콜투쇼 하는데 니네 셋이가 이러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준을 안 물어봤고요? 네 그래서 아 이러는 김에 우리 셋이 처음이니까 우리 셋의 케미를 딱 보여드리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시은 씨와 막내 둘이 나오게 됐는데 뭐 아직은 셋도 어떤 조합으로 온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매력을 한번 콜투쇼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건 이제 앨범 홍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너한테 앨범을 좀 줬는데 스테이씨범 이게 지금 아직 뜯지가 않았어요 겉에다 사인을 해나가고 뜯기가 뭐예요 이게 지퍼백이에요 아 지퍼백이구나 열었다다 할 수 있구나 아 위로 위로 어떻게 어떻게 아 여기로 아 이렇게 여는 거구나 네 아 뜯는 게 아니야 아 그림은 뭐 어쩐지 되게 아까워하셔서 어떻게 아까워하시지 뜯어야 되는 줄 알고 나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아 안에도 사인이 있네 네 감사합니다 앨범 홍보하시죠 네 우선 저희 이번 앨범 미니 2집 영러브닷컴 이라는 앨범이고요 어 여섯 가지의 트랙이 수록되어 있고 여섯 가지의 다양한 사랑 이야기가 돼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저희의 팀프레쉬 장르를 잃지 않았지만 어 저희가 전보다 더 성숙해지고 강렬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점 이 중요합니다 아 팀프레쉬는 아직 설명을 안 줬어요 아 헤드 팀만의 색깔 뭔가요 팀프레쉬 팀이죠 팀 네 우선 팀프레쉬는 팀이랑 프레쉬의 합성어예요 음 저희가 이제 데뷔할 때부터 저희 피디님이 이건 스테이시만의 장르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우리만의 솔직하고 당당하고 영한 에너지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딱 정해주신 건데 팀프레쉬 네 점점 저희도 이제 곡을 더 작업하고 앨범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저희만의 어떤 색깔이 팀프레쉬로 네 이렇게 포괄적으로 딱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와 팀프레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영화 그대로의 느낌이에요 10대의 어떤 느낌 프레쉬한 느낌이 온다 그렇죠 네 근데 뭔가 점점 생각을 해볼수록 중요한 건 당당하고 당당해 남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신경쓰지 않아요 솔직하고 약간 그런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크아 그런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당한 맛이 네 자 이번에 발표한 신곡 런투유 어떤 곡입니까? 들어봤더니 너무 좋다고 윤씨가 설명해주세요 어 신곡 런투유는요 제가 처음 소개해보는데요 어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신곡 런투유는 저희 스테이씨가 이제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거침없는 느낌을 곡으로 표현한 곡인데 그리고 또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한 번 들어봤거든요 진짜로 네 그 릴릴릴릴 부분이 되게 막 중독성 있어요 리리비를릴릴릴릴릴릴릴릴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한 번 직접 불러주시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아 네네 네 파아cs 투유 서 아 문 투유 A LITTLE BIT LITTLE BIT YO A LITTLE BIT LITTLE BIT YO A LITTLE BIT LITTLE BIT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중독성 있어요. 감사합니다. I want to you 맞아요.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가사 내용이나 이런 거는 어때요? 가사 내용이 제목 그대로 런트 유예요. 너에게 달려가겠다. 남들이 뭐라고 하건 상관하지 않고 나는 너의 사랑을 위해서라면 달려가겠다. 거침없이. 딱 그런 내용입니다. 세 분들은 어때요? 사랑 앞에서는. 실제로 어때요? 우리 제이는 어때요? 사랑이요? 좋아하는 사람이 딱 생겼다. 왜 이렇게 놀래요? 사실 아직 사랑을 그렇게 해보진 않았는데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맘에 드는 이성이 딱 나타났을 때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약간 먼저 다가가지 않는 스타일 수줍어서 말을 못하는 성격일 것 같아요. 뜨브는 어때요? 저는 이제 저희 스윗을 만약에 생각한다 하면 저도 런트 유 하면서 사랑을 할 것 같아요. 원래 본인 스타일도 그래요? 이게 경험이 없긴 한데 스윗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시은은 어떨까요? 저도 워낙 제 성격이 되게 솔직하고 거침없고 약간 직설적이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뭐 런트 유네요. 런트 유일 것 같습니다. 나머지 셋 멤버들 오지 않은 멤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나머지 셋 멤버들이 소개 겸 한번 해보세요. 지금 컬투쇼 쇼나울들한테 안 온 멤버들 소개 좀 할 겸 그분들의 스타일은 어떤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나머지 셋 멤버의 공통점이 약간 부끄러움이 많아요. 애교도 많고 맞아. 진짜 아 맞아요. 셌다 그래요? 네 진짜 셌다. 진짜 애교도 많고 일단 수민이는 생활 애교가 되게 많아요. 생활 애교. 근데 약간 본인이 애교 오글거려 뭐야 나 못해 이러는데 이제 부끄러움이 많아서 어떡해 어떡해 그런 애교 그런 생활 애교 그러니까 남한테 하는 애교 말고 네 혼자 있을 때 시키면 못하고 그런 느낌이고 수민이 그렇고 아이사는 어떤가요? 아이사 언니는 요즘 부쩍 애교가 는 그런 뭔가 스타일이라서 아이사 언니도 약간 혼잣말 애교 스타일인데 약간 끙차 이런 것도 있고 으쌰 효과음을 효과음을 자주 넣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렇겠다. 세은 언니도 세은 언니도 되게 생활 애교가 많거든요. 애교를 못한다곤 하는데 생활 애교도 많고 되게 부끄러움도 많은 언니예요. 얼굴도 잘 빨개집니다. 그래서 세 분이 여기로 오신 거군요. 네. 스테이씨 그래서 처음 오시니까 아무래도 팬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스테이씨는 어떤 뜻인가요? 스테이씨는 스테이씨 뭔가요 제이씨 아 스테트 어이형 컬처라는 건데요. 젊은 문화를 이끌어가는 스타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까지 늘어뜨려서 만들어서 줄이고 만드는 그 어떤 의도된 이름이에요. 스타트 투 어이형 컬처를 줄여서 크레이시를 해야 되겠다. 만들고 나서 이거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어 이게 사실 다른 이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이름도 있었죠. 어 제 생각에는 확실한 거는 저희도 회사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룹명 후보가 동양의 소녀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즐겨찾기가 있었고 어금니가 있었네요. 케이팝을 씹어먹으라는 의미에요. 어금니가 있었네요. 즐겨찾기는 이제 자주자주 찾아 들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즐겨찾기였어요. 내가 반응이 사장이었습니다. 한 표 던져라면 난 어금니에 던질 것 같아요. 다육기를 씹어먹겠습니다. 앉으세요. 어금니에요. 어금니입니다. 스페이스가 돼서 다행이죠. 네. 런트유가 지금 공개한 지 한 휴만에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천만 뷰를 훌쩍 넘어갔대요. 우와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곡이 몇 곡째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런트유가 이번에 타이틀곡이라고 딱 들었을 때 어땠어요? 저는 딱 곡을 하나씩 듣잖아요. 이렇게 저는 딱 듣자마자 아 PD님이 이제 약간 작정을 하셨다. 이런 것과 우리가 이제 진짜 보여줄 때가 됐구나. 약간 그런 생각 근데 PD님도 마침 아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정리하자. 제대로 온 거야. 제대로 보여주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희가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딱 듣자마자 됐다. 이 곡이다. 일단은 저희도 비트부터 듣고 그다음에 이제 가이드를 듣고 이렇게 순서로가 있는데 비트를 듣자마자 와 이거는 됐다. 됐다. 윤도 네. 제이도 네. 저도 이제 걸그룹들이라든가 신곡들 가지고 아티스트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항상 먼저 듣고 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 좋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곡들이 잘 되더라고 보면. 오우. 됐어. 그냥 달려가기만 하면 돼. 런트웨어. 네. 감사합니다. 뮤직비디오는 어떤 내용인가요? 스토리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 그냥 퍼포먼스 위주에요? 스토리는 따로 없고 이번에 더 느낀 거는 각자 개성을 되게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각자 개성을 각자마다 세트도 되게 특이했고 진짜 각자의 개성을 잘 살릴 수 있게 그런 구조로 뮤비를 촬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한 장면을 캡처해놨는데 윤양이 윤씨가 아디다 땡 운동화를 아디다디 도디 땡을 옷을 옷처럼 입고 나왔어요. 네. 특이하다 옷이. 이거는 만든 거예요? 아니면 이런 옷이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스타일리스트 회사에서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다 하셔서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어떤 분들의 작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 작품이구나. 그래서 뮤직비디오 촬영 때만 입을 수 있고 다시 이제 반납을 했죠? 네. 다시 반납을 했는데 사실 처음 이 의상 봤을 때 제 의상이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와 이건 대박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갑옷을 입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쑥 입어서 아 이렇게 옷이 약간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어깨가 신발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밑에는 다 운동화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다시 못 입는 거네요? 음방할 때는 무대에서 못 입는 거면 반납해버려가지고? 춤출 때는 이게 입기가 조금 힘들고 아 불편하구나. 그래서 비슷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신발을 입는다라는 것은 아주 새로운 발상이네요. 우리 제이는 어떤 의상이었어요? 이따 뮤직비디오를 보면 알겠지만 아 제 의상이요? 저는 이렇게 하트가 포인트인 하트가 포인트야? 네. 그런 옷이었고 그리고 치마에 리본이 엄청 많이 붙어있었고 포인트가 신발이었어요. 신발이 진짜 귀엽거든요. 아 봐야 되겠다. 제이 신발. 게임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게임에 나오는 신발? 네. 운동화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시은 양도 의상 마음에 들었어요? 네. 저도 의상 마음에 들었고 저는 사실 세트가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제 세트가 지하철 세트였는데 아 멤버마다 세트가 다 다른 거야? 네네네. 매력적으로 너무 세트를 잘 네. 여기 뒤에 보이는 지하철이었거든요. 그러면 뭐 두말 필요 없이 노래를 들어보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검색해 보십시오. 네. 네. 한 번씩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꼭. 지금 노래 나갑니다. 자 런트 들어볼게요. 자 뮤직비디오를 제가 지금 보면서 어우 그러네. 강렬하네. 색감도 너무 좋고 세트도 아주 유닉하고 좋네요. 포인트 안무가 뭐예요? 릴빗에 나오는 그 부분입니까? 네. 맞아요. 한 번 좀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춤 이름이 따라해주세요? 아직 춤 이름이 후보는 많이 있는데 정해지진 않았는데 저희가 보여드릴까요? 어. 보여주세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제 약간 릴빗 릴빗 해서 잠깐만요. 찍어야 되니까 릴빗이니까 좀 약간 귀엽게 합니까? 네. 이게 약간 오지마 이런 느낌 약간 조금만 와 이런 느낌 천천히 와. 네. 천천히 와를 표현한 그런 암문데요. 네. 둘 셋.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거. 약간 이렇게 손을 하시고 당기는 게 포인트예요. 뒤로 당기요. 아 당기는구나. 네. 미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라는 거. 당긴다.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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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가 청청. 네. 맞아요. 귀여워 귀여워. 이거 챌린지 있나요? 네. 지금 아마 많이 할 예정입니다. 많이 할 예정입니다. 밀당 춤도 후보가 나왔고.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고백춤 이런 것도 나오고. 고백춤. 네. 춤주춤. 춤주춤. 주춤주춤이 더 좋다. 맞아요. 네. 주춤주춤. 조만간 정해질 것 같아요. 자 이제 심층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스테이지 씨가 중소기획사의 기적이란 찬사를 좀 받았었다고. 에이셋에 비우로 잘 되고 나서 뭐가 달라진 게 있는지. 기운이라는 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게.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저희가. 데뷔할 때랑 에이셋에 갈 때랑 지금이랑 또 어떤지. 아 달래요. 우선 중간에 가장 큰 건 숙소를 이사했다는 게. 네. 숙소의 이전. 넓어진 거죠? 네. 그리고 회사의 확장. 회사의 확장. 숙소의 이전 회사의 확장. 다른 또 멤버나 다른 아티스트들이 들어오거나 영입이 됐나요? 아직 없어요. 스테이지 마니. 층수가 하나가 늘었어요. 층수가 늘고. 네. 회사의 확장. 네. 숙소의 이전. 네. 층수가 늘고. 네. 식사가 좀 나아지거나 메뉴가 나아지거나 그런 건 없나요? 어 그거는. 메뉴는 비슷하고. 네. 비슷해요. 또 뭐가 달라졌죠 저희? 개인적으로 달라진 거 없어요? 저 멤버가 더 예뻐진 것 같구나. 뭔가 좀 약간 그 행동이 좀 바뀌거나 습관이 바뀌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저희들끼리의 케미가 되게 좋아졌어요. 아 진짜 좋아졌어요. 휴벅이 이제 그대로 맞아간다. 처음보다 방송할 때도 티키타카도 훨씬 편하게 하고. 아 맞아요. 이번엔 또 저희가 쇼케이스를 처음으로 MC분 없이 저희끼리만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근데 또 오디오 비는 거 없이 너무 좋게 잘 진행이 돼서. 역시 시은 양이 주로 진행을 했겠죠. 우리 리더 수민이도 같이 진행을 했고. 네. 그래서 그런 점들 저희들의 팀워크가 좋아진 것 같아요. 아 좋네요. 그럼 자급자족이 되는 거잖아요. 곡도 만들어요? 아 그건 아직. 그건 아직이에요? 네. 팀이 늘 곡을 만들어주십니다. 아 그렇군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곡을 찍겠다. 앨범에 들어간 다른 곡들이 있어요. 보니까 한 곡만 들어간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곡이 들어왔는데. 곡 제목이 뭐 세임? 세임? 네. 이건 어떤 곡이에요? 이 쌤쌤은 이것도 제목처럼. 아 너랑 나랑 지금 마음 쌤쌤이잖아. 똑같잖아. 이런 가사를 담은 곡인데. 웹툰의 장면 장면이나 아니면 약간 말을 주고받듯이.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희 스테이 씨의 약간 상큼 청량 이런 느낌을 드릴 수 있는 곡. 쌤쌤은 그렇고. 247. 이게 247이라는 곡인데. 24시간 일주일 동안 함께하고 싶을 정도로. 247이라고 읽는 거예요? 네. 이게 계속 함께하고 싶을 정도로 푹 빠진 사랑에 대한 곡입니다. 이것도 좀 빠른 노래입니까? 이건 약간 발라드 같은. 약간 R&B스러운 곡. 약발이요? 네. 약간 발라도 약발. 네네네. 그 다음은 어떤 거예요? 영러브. 아 네. 영러브는 팝 락 스타일 사운드를 가진 곡인데요. 이제 영한. 영한데? 영한데? 영한 느낌. 아직? 아직은 살짝은 서투르고 어린 사랑을 표현한 곡입니다. 저희 스테이 씨만의 시크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그렇구나. 영러브.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는 바라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그런 보고 싶은 사랑을 버터플라이, 나비로 투영해서 서정적인 그런 단어들로 예쁘게 표현한 곡입니다. 마지막 곡이네요. I want you baby. 네. I want you baby는 별처럼 덮인, 별로 덮인 밤하늘의 별처럼. 지금 외운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귀엽다. 별처럼 박힌. 네. 알겠습니다. 별처럼 박힌이에요. 네. 박힌. 박힌. 빛나는 별들과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곡이군요. 네. 자, 우리 시은 양 얘기 좀 해볼까요? 스테이 씨 데뷔하기 전부터 아주 유명했었던. 아버님이 박남정 씨예요.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남정현이 컬티쇼에도 나와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네. TV 어릴 때부터 자주 출연했었고. 어릴 때부터는 아빠를 보고 자라면서 꿈이 좀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네. 진짜 저도 언제 딱 생겼다.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자연스럽게 생겼고. 그냥 너무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했어요. 하루 종일 노래하고 춤추고. 그게 아빠의 피를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빠가 저희 어렸을 때 영상을 거의 연도별로 다 찍어서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그 정도로 영상 촬영하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걸 이제 많이 담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보면은 하루 종일 노래하고 있고. 그래서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제발 노래 좀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진짜. 네. 그게 언젠가 방송이 아닌데서 형님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어디서 만났는데 저한테 딸 자랑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아 정말요? 얼핏 기억이 납니다. 어디 낙원 상가인가 어디서 뵀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아 그럼 아빠가 딸이 가수가 되기를 계속 바랬던 건가요? 아빠는 저희 집안 자체가. 그냥 힘들었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 집안 자체가 너가 원하는 거는 다 지원을 해주겠다. 너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런 스타일이신데. 대신에 제가 진짜 가수하겠다고 했을 때. 너 이거 진짜 힘들어. 너가 그런 견딜 자신 있으면 해라. 약간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얘기하긴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난 무조건 할 거다 했었죠. 너무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십니다. 자 질문을 하나씩 인별그램으로 우리 컬티쇼 쇼단원들이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질문 하나씩 읽고 직접 답해볼까요? 네. 제가 읽으면 되나요? CNC 아버지 박남정님이 잔소리 좀 하실 것 같은데 선배 가수로서 아버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가 보던 모습 말고 아빠로서 집에서 이렇게 볼 때 선배 가수로서 볼 때는 평소에 어떠신 분이에요? 그냥 우리 아빠의 모습이죠? 저희 아빠는 그냥 정말 친구 같은 아빠인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아. 네. 귀여운 면도 있으시고 사실 그냥 정확하게면 정말 딸바보 가족바보이신 것 같아요. 진짜 정확하게. 네.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다는 거 다 들어주고 싶어 하셨고 항상 어디 여행 갈 때 꼭 다침 들어주시고 놀이공원에도 줄 대신 쳐주시고 정말 딸바보이십니다. 아빠 춤을 따라 춰본 적 있나요? 우리 브레이크 댄스. 네. 많이 춰봤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렸을 때 아빠 노래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 아 진짜? 네. 맨날 그렇게 부르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왜 날 이리 날 드리는 걸까? 자. 윤? 네. 엑셀 자격증을 갖고 있었는데 만료일이 지났다면서요? 아 진짜? 네. 다시 따실 생각은 없나요? 키키키키 보내주셨는데 엑셀 자격증이 있었구나. 네. 엑셀을 이제 학교 방과 후 활동을 하면서 땄었는데 만료일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아 자격증이 만료일이 있구나. 네. 저는 그래서 어 어떡하지 했는데 이게 그냥 끝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갱신을 하는 그 운전면허처럼 갱신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컴퓨터를 안 한 지 꽤 오래돼서 다시 따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 약간 포기했습니다. 다시 하기가? 그래서 요즘에는 엑셀 자격증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요. 자격증이 있었어요. 네. 아 그렇구나. 제이. 네. 질문 읽으시면 돼요. 아 아. 제이 인터넷에 편의점에 갇힌 사진이 돌던데 갇혔을 때 심정이 어땠나요? 편의점에 갇혔다는 게 뭐예요? 사진 진짜 웃겨요. 네. 아니요. 그 주인이 손님이 있는지 모르고 문 잡고 나가버린 거예요? 맞아요. 약간 비슷한 상황인데 이제 편의점 그 알바 하시는 분이 네. 그 화장실이 급하셨는데 봐요. 그래서 제가 아내 음식을 고르고 있는 동안 근데 있는지 몰랐구나. 네. 그냥 나가시고 잠그고 가신 것 같은데 이 사진은 누가 찍은 거예요? 네. 매니저분께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되게 당황스러웠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같이 있었어요? 한 15분? 20분? 아. 흰 일을 보러 갔었구나. 네. 이게 저희가 또 차 안에서 이게 제가 최초 발견자거든요. 아. 다 같이 갔다가 제의만 들어간 거예요? 네. 제의만 들어가고 저희는 이제 차 안에 앉아 있었는데 딱 어느 순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하하하고 있다가 저희를 보니까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매니저님 혹시 제의 왔냐고 하는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이 워낙 넓다 보니까 못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증 사진 찍고 전화해서 이제 어디시냐 하니까 화장실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번호는 놔두고 가는 모양이구나. 네. 남이 해보기 쉽지 않은 경험을 하셨네요. 네. 편의점에 갇혔다. 네. 그래서 사탕 주셨어요. 아. 사탕? 네. 무슨 뭐 단편 드라마나 이런 소설 제목 같기도 하다. 편의점에 갇혔어요. 제의씨가 만화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반자용과 피카츄 성대모사를 할 수 있는데 아. 좋다. 개인기. 다름다워요. 네. 피카츄는 윤희가 더 잘하고요. 아. 피카츄는 시은 언니 잔기죠. 아. 피카츄. 아. 이쪽으로 이렇게 밀려놓는구나. 이쪽으로 왔네요. 네. 마자용은 제가 전문 맞습니다. 저는 도라에몽 쪽이라 가지고 아. 그러면 셋이 대화를 좀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피카츄하고 마자용하고 도라에몽하고. 네. 우리 먼저 피카츄부터 갈까요? 네. 일단 먼저 해보고 나서 아.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은데 피카츄. 피카? 피카츄. 피카츄. 백만 볼 때 쏘지 마라. 마자용. 비슷한 것 같은데. 도라에몽하고 마자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가 마자용이 좀 더 굵직한 느낌이고 저는 약간 잔잔한. 어. 제가 해볼게요. 아. 회사. 참 좋은데. 이거 하나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혹은 우리 숙소 참 좋은데. 이거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같다. 얘기해달라네요. 저는 숙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어. 우리 숙소 참 좋은데. 이거 하나만 해줬으면 좋겠다. 숙소에는 있다. 참 좋은데. 근데 있었으면 좋겠다구나. 이거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없는 거를 얘기해달라는 거잖아. 아. 없는 거. 그럼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였어요? 아. 방의 크기가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다. 지금 둘둘 뭐 이렇게 써요? 네. 둘씩 한 방을 쓰고 있는데 저희 방이 가장 작은 방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일단 우선 숙소 이전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다면서요. 네네. 그. 크기를 어떻게 정했어요? 거의 이번에요? 둘둘둘 쓰는데 저랑 제이는 가장 막내라서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언니들이 잠기가 예민하고 그래서 언니들이 화장실이랑 이제 다 있는 방을 너희 주겠다 해서 가장 큰 방을 저랑한테 아 좋고 양보해줬구나. 그리고 둘 둘 방은 크기가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냥 뭐 가까운 데 쓰겠다. 이렇게 해서 정해졌어요. 저희가 하겠다고 한 방이라서 막 엄청 불만이 있고 이런 건 아닌데 좀 컸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2층 침대를 쓰는데 지나가다가 그 수민이가 2층 침대를 쓰거든요. 수민이의 사다리에 자꾸 걸려서 걸려 넘어지진 않았지만 자꾸 부딪히고 약간 거기 좁습니다. 약간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요. 가장들이 그렇습니다. 가장들이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왜 가장이냐면 가장자리에서 잤어요. 가장자리예요. 소파가 가장자리예요. 자 일단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이 곡이 2022년을 대표했던 곡으로 남겨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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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칭찬이세요. 네. 컬투쇼가 지금 17년 차로 이제 가고 있는데 옛날 걸 돌아보면서 그 연도를 기억하고 그때 나왔던 노래를 틀고 그때 컬투쇼 방송을 막 틀고 이런 코너가 있어요. 오.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이런 노래입니다 하면서 뭐 그런 이 노래를 틀 수 있는 날이 와. 이래 오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런트위를 들려주면서 보내드릴게요.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오늘 첫 출연했는데 너무 즐거웠고 재밌었고요. 저희 또 셋의 케미를 잘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뿌듯했습니다. 저희 런트위를 너무너무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 Pizza. 런트위만에 사랑해주시고 컬투쇼 제가 사실 항상 할머니 집 갈 때마다 자주 들었거든요. 할머니 집 갈 때마다? 네. 주말에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너무 잘 즐기게 갑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아우 네. 제2. 네. 저도 퀄트쇼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남은 런트 활동도 많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완전체로 와서 우리 특선 라이브 무대에서 라이브 할 수 있는 잘 기대해봅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테이씨였습니다. 저도 런트 들으면서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남은 하루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저희 스테이씨가 첫 퀄트쇼 출연했는데요. 정말 재밌게 놀다 가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저희가 신곡 런트유로 돌아왔으니까 신곡 런트유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도 남은 활동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스테이씨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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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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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에라오! 에라오! 아멘